안녕하십니까 부장입니다 오늘은 흥미로울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왜 망했고 이번에는 왜 성공했을까 네 이번에 제가 자랑스럽게 가문의 영광처럼 뿌듯하게 이번 워크샵은 한국에서 하는 워크샵은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편안하게 이 완성자수를 칠 수 있고 그리고 원래부터 자라던 히트프레스 같은 거 그 다음 단계로 진화하는데 아주 꺼리낌 없이 성공해서 이제는 5달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저때 이제 제가 약간의 자금적인 여유가 생기고 도대체 이게 불만이 가득해서 막 그 중2병 걸리는 아이 마냥 항상 화가 나고 생산 쪽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면서 사업이 쭉 내리막길을 타는데 어떻게든 반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때 저는 이제 완성자수에 모르겠다 들어가서 죽이되든 박이되든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기계를 질렀죠 다행히 할부로 좋은 조건에 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질렀는데 빡빡이 친구가 잘 도와주면서 저는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고 한국으로 후퇴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시도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그렇게 무모하게 도전을 하면 실패를 하는 게 당연한 수준일 수도 있죠 당연하게 망할 법하죠 저도 그 과정을 겪었는데 몇 가지 오류들이 알아냈습니다 그때 오류들 때문에 내가 실패를 했구나 첫 번째가 언어였어요 그 베트남어랑 영어로 이 친구들이 저와 소통을 하고 저희 회사 직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제가 이 완성자수를 끌어가려고 하드캐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역시나 언어에서 오는 장벽 그리고 제가 유튜브 ZXK 영상을 진짜 세 번, 네 번 정주행을 하면서까지도 어떻게든 배워내려고 구글 번역기까지 써가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언어의 한계 그리고 배우는 게 좀 두 배, 세 배 훨씬 더 어려웠던 것 같고요 어떤 상황이 직면했을 때 그거를 설명하고 해결해 내는 것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 성격상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걸 되게 반갑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해결하면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좀 알아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반복되지 않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속 시원하게 이해를 하고 그런 걸 해내지 못했어요 제가 이런 미싱이나 이런 자수기를 이미 이전에도 다뤄봤다면 그런 게 덜했을 텐데 그런 원리도 좀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다 두 번째로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스카이 씨라는, 하늘 씨라는 그 친구와 제가 둘이서 이걸 해나가자 하면서 약간 그때 파트를 나눴어요 저는 자수 펀칭을 좀 우습게 쉽게 알고 제가 할 수 있을 거다 제 일러스트 포토샵은 너무 잘하니까 그걸 하면은 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영어로 공부를 하고 배우면서 엄청 어렵게 그걸 실행해 나갔고 이 스카이 씨라는 베트남 친구는 베트남 기술자한테 기술을 배우면서 제가 펀칭을 해서 입력을 시키면 그 친구가 찍어내는 수사의 역할 이 자수 비즈니스는 수사와 펀칭사 이 두 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둘도 그렇게 나눠서 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했던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수사를 좀 우습게 보는 건 아니지만 수사가 이 자수 기계를 배우고 깊이 들어가서 마스터 할 때까지는 제가 지금 보자면 3개월 만에도 해낼 수 있다 짧은 시간에 많이 배워내고 그런 과정에서 많이 경험을 해서 배워낼 수 있는 그 깊이감이 깊진 않다 근데 이 펀칭은 지금 보면 배우면 배울 수 있고 깊이감이 더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완성의 모자에다 자수 찍는 것과 완성되지 않은 재단물 혹은 평판에 자수 찍는 거는 펀칭이 완전 달랐어요 야 지금에서 알겠지만 그때는 평판에 열심히 때려대면서 제 유튜브에서 이만큼 때렸다고 자랑도 하고 잘난 채도 했었는데 그때 보면 자동 펀칭에 수동 펀칭이 약간 들어가고 일러스트 벡터 땡겨와 가지고 자동으로 변환하고 이러면서 너무 쉽게 했었는데 제가 스마일 로고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평판에 때렸는데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오케이 모자로 넘어가자 해서 모자를 걸고 찍었는데 스마일이 동그랗게 되는데 이렇게 납작해지고 핀트가 어긋나 가지고 테두리 검정색이 막 저쪽 옆으로 가 있고 막 그 사이 공간에 띄고 이러면서 자수가 엉망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멘붕이 오면서 야 이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결국은 깊이 들어간 지금 현실에서 보면은 평판과 완성자수는 달랐는데 그 깊이감을 해결해내질 못하고 경험치를 쌓을 수도 없고 결국은 정체기에 들어갔었죠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기회 들어가고 그 다음 진행을 못하고 저희 스카이 씨는 또 제가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일이 불편하게 진행되고 제가 그런 상황에서 오다를 받거나 제 제품을 만들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일이 또 없고 이러면서 그 친구도 힘이 빠지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만뒀어요 갑자기 그만두고 나니까 이제 제가 펀칭을 해도 자수를 때릴 수도 없는 거예요 제 자수를 거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다시 배워야 되니까 또 막막하고 그래서 무작정 보류 상태로 놔뒀죠 그랬더니 먼지가 쌓이고 녹은 쓰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뭔가 불안해가지고 야 이거 내가 뒤티지 이후로 또 실패를 보는 건가 이 비싼 독일 장비를 베트남에 사놓고 또 고철덩을 만들어 놓은 건가 하면서 엄청 힘들었죠 하지만 올해 초 운이 좋아서 이렇게 바로단 자수기도 하고 이겨냈지만 그렇게 언어적인 문제와 수사와 펀칭사를 내 안에서 깊이 들어가야 될 그 영역까지도 내가 쉽게 보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들어간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이걸 다 전체를 마스터하지도 못하면서 직원을 썼는데 직원이 나가버린 퇴사해버린 문제 갑자기 팔다리가 잘린 것 같은 이 머리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상황을 제가 겪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망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첫 번째 워크샵 자수는 망했고 그래서 히트프레스 쪽이나 그런 필름 쪽 커팅 쪽 그쪽이라도 좀 더 마스터하자 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제품을 좀 많이 만들었었고요 지금은 그쪽은 완전히 어느 정도까지 올라선 프로페셔널 수준까지도 갔는데 자수가 이제 가지를 못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와서 성공을 한 거죠 첫 번째는 언어가 너무 쉬웠고 이 자수기를 판매하시는 바로단의 BKS 솔루션 대표님이 언제든지 전화하면 다 설명해 주시고 이 전체적인 거를 제가 다 한글로 모국어로 편안하게 배울 수 있었고요 너무 편안했습니다 언어가 두 번째로 저는 펀칭 교육을 또 받고 별도의 금액을 주면서 받으면서 배워왔는데 유튜브 활동이랑 자수기까지 하면서 자수기가 들어왔고 펀칭을 배우면서 이걸 해냈으면 지금 여기 3개월 만에 성공 못 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펀칭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5시간, 8시간, 10시간, 10시간 이상 12시간, 15시간까지 매달려서 펀칭을 해봤는데 그러고 있으면 기계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고 이게 시간을 분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한결기획 대표님께서 교수님이라 부르는 그분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제가 만나고 그래 지금은 펀칭을 할 때가 아니다 이분에게 펀칭을 의뢰하고 나는 깊숙이 모자 완성 자수기계 이거를 바로단을 정복해보자 이래서 그게 저한테 딱 깨닫는 순간 펀칭 프로그램은 절대 손을 안 댔고 계속 그분에게 의뢰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 펀칭을 가르쳐주신 그분도 완성 모자에 대한 펀칭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 그리고 저희 교수님도 완성 자수에 대한 모자 자수에 대한 경험이 없었어가지고 그분도 저를 통해서 배웠고 저도 그분을 통해 배우는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그 기간에 엄청 고통스러운 시간도 많았어요 자수실이 하도 끊어지니까 솔직히 비밀인데 그 실 다시 끼울 때마다 막 펀칭 교수님을 욕하면서 왜 이렇게 펀칭을 하는 겁니까? 말은 안 했지만 욕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펀칭을 욕하고 근데 기계도 문제였고 길이 안 들었던 것도 문제였고 그런 시간을 이제 이겨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교수님이랑 저랑 진짜 감정적으로도 예민해졌고 너무 많이 막 싸웠는데 야 이런 작업을 이분 아니었으면 다른 분이랑 해낼 수 있었을까? 아 펀칭 하시는 분들 되게 건조도 있으시고 예민하시고 약간 좀 세신 분들이 있는데 교수님은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마음씨도 좋으셔서 인성이 좋으셔가지고 제가 너무 편안하게 이거 고쳐주세요 몇 분 지나 한번 때려보고 이가 또 또 그래서 또 끊어졌습니다 여기 또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개겼거든요 끊어지는 이유가 펀칭이 아니고 자수나 아니면 뭐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텐데 막 화도 낸 적도 있고 그런 과정을 다 겪어내면서 이제 완성 자수는 정복을 했고 지금도 얘기합니다 아 펀칭이 완성 자수의 펀칭이랑 재단물 자수의 평판 펀칭이랑 분명히 다르다 이 길의 방향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스타트점도 다르고 정말 많이 달라가지고 이제는 좀 알 것 같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펀칭 해준 거 한번 딱 때려보면 오케이 가 한 방에 나옵니다 지금은 뭐 특별하게 어려운 자수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수정 요청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방에 나오면서 아 이제 다른 어도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수준에 온 건데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 기계를 다룰 수 알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또 어떤 분을 채용해서 이 기계 부분을 하고 제가 펀칭을 했다면 또 망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알았고 기계는 내가 마스터한다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갔고요 펀칭은 교수님에게 맡긴다 그리고 뭐 끝까지 같이 하자 뭐 이런 팀 팀원이 되는 그런 개념을 또 줬었고 만약에 라도 이분이 뭐 잘못돼서 펀칭을 안 되면 다른 펀칭사분을 또 이렇게 궁합을 맞출 수 있었는데 제가 이 기계를 배워놓지 않으면 또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에서 또 좌절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대안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그리고 새롭게 배워나가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확실하게 해야 된다 어제 이제 한 분이 오셔가지고 미팅을 하면서 기계를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디자이너면서도 마케팅을 하시고 기획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그 사장님한테 대놓고 얘기했어요 어떤 분이 장비를 사야되고 어떤 분은 장비를 차라리 사지 말고 위탁을 하고 의뢰를 하는게 낫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약간의 생각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거에요 다음 영상은 어떤 분들이 이런 장비를 사고 운영을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장비를 사지 말고 차라리 의뢰하는게 낫지 자네 아버지 자수공장 하시나 아버지 펀칭 하시는가 뭐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 자수기에 2세가 되어서 가업을 받으시려면 꼭 이 완성자수는 하셔야 됩니다 아 머릿속으로 열심히 정리는 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느정도 한 것 같은데 또 횡설수설 말만 길어졌네요 다음 영상은 제가 어떤 분들이 좀 기계를 사고 어떻게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성공을 했는지 그런 얘기 좀 마무리 해드리면서 다음주에 있을 큰 기회를 준비하겠습니다 또 궁금한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댓글도 달아드리거나 그 질문에 대한 영상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저는 이 완성비즈니스 커스터마이징에 캐파를 키워야 되는 사람으로서 많은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고 아 그리고 저희 워크샵에 어제도 두 분 이상 오셨고 이제 또 오신다는 분들이 계속 연락이 오는데 제가 더 바빠지기 전에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하려고 하니까 편안하게 전화 주시고 오셔서 방문하시면 되구요 대신에 미팅하는 시간은 최대한 압축해서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압축해서 보여드리고 장비 운영하는거 보여드리고 프로세스 보여드리고 제품 제작에 하야된다면 가격대도 좀 알려드리고 이런 다양한 시간을 빠르게 가져보겠습니다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상님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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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